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눈눈 정글입니다 슈퍼파워하게 눈덩이에다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대가리를 깨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한번 얌얌 해주고 자 이제 수조 없이 쿨 돌리는게 운전지 쿨 자 잡는고 이건 으악 빨리 묶고 자 그다음에는 나는 그냥 숙독을 올리겠어 이게 더 이득인거같이 이렇게 한번 정글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간다 때리고 먹을까 근데 뭐 마나가 많아가지고 어이 탑 라인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또 탑에 영웅이 가야될 차례인가 간다 힘들어 보이네 그 힘들어 보내는 자네에게 가 정글러의 은총을 내려주겠네 자네 배가 간다네 물론 싸움은 힘들어 보이는구만 자 와드를 깔고 가면 그때 아 이거 까불죠 자 공속같이 올리고 한대 바꿔 보메 보메 이러면 안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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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득이다 이득이야 왜냐하면 우리편은 테를 쓰고 올 것이고 이 친구는 점하기 때문이지 핵이득이죠 아 이것은 이득이 분명합니다 이득이 분명해요 자 자 서린이 답해줄거야 자 갱가야되니까 그냥 눈덩이 찍어가지고 눈덩이로 그냥 빠악 아우 핵이득이 핵이득요 정확히 해먹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기분좋을때 아니겠습니까 니는 빨리 가고 한 번 더 던져두고 아우 아구 이 친구 역갱같은거 한 번 봐줘야겠구만 상황을 보니까 역갱을 안 보면 큰일날 그를 상의로다 아아 귀신같은 역갱 어 못봤나 못봤어 못봤어 못보셨어 그렇지 안돼 안돼 나 레드야 이 자식아 나 레드야 이 자식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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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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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봐라 아 저거까지 잡을 수 있었으면 개이득인데 약간 개이득은 아닌 조금 조금이득 자 조금이득 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gan 뭘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당하치다 하하하하 일단 일단 갱가줄게 좀만 기다려 음 1000원에이 갱킹의 기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네 갱킹의 기본 자세가 뿅 흠 젤리 Q로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어집니다 젤리는 Q로도 먹어지고 강타로도 먹어지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겠지만은 타워 앞이라 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내가 진짜 저번에 젤리 나 티모할때부터 싫어해요 티모는 솔킬 때도 저 젤리 4개를 못 지워가지고 내가 어? 설마 설마 아! 아! 안타깝다 이렇게 가는구나 자 열심히 갱킹을 갔지만은 열심히 갱킹을 가가지고 자 빨리 밉시다 이건 자 빨리 밉고 제가 6레벨이라서 안가 제 6임 싸우면은 우리 다 털려이 재산 나도 6 해가지고 에너기타라도 싸지 원기옥을 하는가 원기옥도 없는데 무슨 원기옥은 우리 다 털려이 어떻égeruen 1 2 6 가자 그렇지 안돼 왕기요!! בנ용!!!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들려주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구인들의 힘입니다. 지구인들의 힘! 주문력이 있으니까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갔지? 아까 패시비... 어이 나스스 문재있는데? 아... 나스스 문재있네?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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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벗고 블루를 줘야 되나?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설마 야스오가 블루를 탐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블루를 탐하느냐? 아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거구요 살 빼면 롤이 더 잘 되나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손에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손의 움직임이 좀 더 유력하고 비지럽게 움직입니다 살 빼세요 그럼 롤 실력이 오릅니다 진짜 제가 살 빼고 나서 롤 실력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어요 자 집에 가자 자 다시 한번 갱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 룸메 신발 핑크와드 아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자 탑감 탑 갈테니 당겨주세요 내가 레드 하나 먹고 간다 아 아 우 잠깐 빨리 먹고 가야겠는데 어 잠깐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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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도 없는거 확인. 자, 여기까지 안보입니다. 간다. 쟤네가 간다. 싸워라. 싸우거라, 친구야. 미래를 없나? 없네. 가자. 없다. 왜 갔지? 어, 간다. 갈게. 간다, 간다, 간다. 걱정 마라, 내가 간다. 이 새끼줘 ему. 한 번 모두 potatoes. 이 새끼 줘 줘, 이 새끼. 가서 줘 줘 가서. 나 선 쓰. 이 개 안되네. 난 내가 해줄것 다 해줬다. 그에에에에에 그에에에에 내가 해줄것 다 해줬다. 내가해줄수있는것 모두 해줬다. 그렇지 한대도 큐 그래 잘했어 이게 바로 정글러의 희생 지금부터 슈퍼파워 스피드 부스터 업하고 레드불이 갔네 큰그림 역시 운문받쳐서 해주면 나섰는데 레드불이 가가지고 이제 탑이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탑이 또 솔킬을 따인다 노답 그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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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않겠지 밑에도 한번 가셔야겠네 이제 탑은거 보니깐 이거 힘드신 분들 많아이 근데 밑에는 조금 애매한데 어? 짜식이 핑하가 갔나? 어? 가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핑하가 있다 짜자 핑하있다 핑하 음 테론이긴 한데 설마 저거 먹게 하겠어 탑이 탑이 남았나 가줍시다 우리 아필패에게 온정의 손길을 아이구 와라 나스하스 아 아깝다 먹어 왜 안먹어 뭐야 다이브하면 되는데? 다이브하면 되는데? 자 그사이에 바텀 라인에서 또 킬이 터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건지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어 헛 자 여기에서 나는 올 주문력을 올려가지고 슈퍼파워 딜을 하고싶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줄 모르겠군요 네 그래도 갑니다 일단 피통이라도 올리면은 이거면 뭐 피통과 마나를 올리는거니까 괜찮죠 나서스센세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얼근이라뇨 얼심이라뇨 무슨소리하세요 주문력 올릴거에요 많은 피통과 주문력과 마나통을 올릴것이다 와 이걸로 딜을 할거다 자 바텀 라인과 미드가 아주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고통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자 자 어떻게 구원을 해야하나 힘들어 보이네 쓰레쉬 가자 물어 쓰레쉬를 한번 물어 보시오 조금만 중시워봐 그래 갈아 아 아깝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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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rs 갔다 갱 껍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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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도 위에갔어 제드도 위에가 쨰앗 아 뭐야 잼이 안죽어 어 승부의 강사를 때렸는데 왜 안죽지 왜 안 죽지? 나의 승부의 강타가 이렇게 펜타를 안 쳤어 인정 펜타를 꼭 때려야되나? 아 공격에 맞는다는게 펜타에요? 어? 갈게 갈게 오메 미안해 못가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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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 못가겠다라아 왜 나는 다른 라인을 갱을 다는 동안 다른 라인이 계속 죽지? 이상하다 어.. 음그래 음그래 음..잠깐 다시 또 가도록 하자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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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깐 미드에 오니까 아이고 사이 또 사람이 죽네 아이고 저런 난 요오링인가 뭐야 내가 봐 생명의 수호자 이런거야? 내가 없으면 애들 왜 다 죽어? 왜 다 죽지? 파밍! 자 일단 가자 슥슥슥슥 여기도 없군 누가 다 죽인거지? 아무것도 없지? 여기다가 신발에 이속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갱킹을 가도록 합시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 근데 일단 어 이게 웬일 라인이야 한 라인도 존재를 하지 않네 하하하하 으야 으야 어딜 가야하나 자 이리 가가지고 자 제드 눈덩이 맞아봤어 눈덩이 오 이따 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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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이다 아 아 하나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야지 더워 먹긴 먹어야돼 야오 자 한 명이 남아 저기 먹었어 해야하는건데 에잇 어 제드가 잘하기도 잘하고 아 그래서 야소가 고통 받는게 야소가 못하는게 아니라 제드가 잘해서 그래 고통 받은게 뒷지 그라맨은 ㄹㅇ 음 그러긴 함 자 나의 주무역 950 자 다시 갑시다 아직까지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드가 존나 세지만은 한타에서 제드만 잡으면 이깁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제드만 조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지? 아 제드로 보고 공포에 빠져도 구방을 왔구만 걱정마 내야 간다 다진 아닌 것 같고 이거 좋아 오! 쏠킬! 좋았어 가자 감사 오케이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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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나새끼 지금 조져 는 이속이 안됨 자 제드가 가면 다 죽어 자 제드가 가면 다 죽어요 자 제드 없다 가자 자 제드 없는거 확인 자 우리 반갑다 왜 아무도 안 보지 그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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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 날아갔어! 넌 죽었어! 아 넌 돌 던진다 돌! 이게 돌이야 돌! 눈이 아니야! 자 탑라인도 힘이 들어 보이지만 킬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감상 오메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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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자 내가 맞았어 일부러 일부러에요 2명전이 일부러 맞았을거에요 킬! 아 일부러 맞았어! 아 설계 지리구요! 잠깐 뭐야 이거 잠깐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다음은 점화 필요 없고 자 이럴 수 있어! 야 큰 그림! 루누가 한 번 끌려준게 이렇게나 큰 그림이 됩니까? 우와 루누의 큰 그림 보셨습니까? 내가 한 번 죽어줌으로써 적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섰는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우와 기네스부크 큰 그림입니다 뒤에서 야필패 달려오고 있구요 자 야필패 누누의 죽음이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이 되서 저런 일을 만들어내네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자 달려라 큰 그림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쟤드만 잡으면 돼 쟤드만 자 개 선물 개 선물 기분 좋으니까 선물 으어어어어 너무 아 내가 슬로우 셔틀을 잘 해줘야 하자 1, 2, 3 1, 2, 3 1, 2, 3 자, 쟤드 있으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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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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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드있어 쟤드 쟤드있어요 우리 날 놀이네 방금 잘 날 내놀이가지고 염무잖아 넌 안해 가만해 가만해 자 얘 이즈리얼 사망 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즈리얼이 죽다니 어 이거 한 대 맞았어 빰 자 그렇지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자 맞았어 또하지 끝났어 아직 자 끝났어 자 눈넣고 이래가지고 방탄은 그냥 오이건 자 가자 슈퍼 바로 슬로우 셔틀 갑니다 야 슬로우 셔틀 왔구요 슬로우 셔틀 갑니다 슬로우 셔틀 슬로우 셔틀 이거 뭐 도망을 갈 수가 없네 도망을 어디가 나 이 친구야 어디가 자 이거 이 자식아 아맞다 나 탱아니지 하지만 제가 죽었기때문에 원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이득이죠 쟤가 죽었기 때문에 원두를 잡을 수 있었다는게 온라운 사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슈퍼 슬로우 셔틀이다 슈퍼 슬로우 셔틀 가장 흔심 가자 나섰어 이길 수 있어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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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짓이야 나섰어 미쳐린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이런걸로 미쳤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렇지 그래 죽을 수도 있지 그래 이 자식들아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 자식들아 나섰어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존나 약해 왜 스택 쌓고 지금 까부는거니 스택도 못쌌으면서 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큰 그림에다가 18을 그라면 진짜 내 큰 그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까요 어차피 어떻게 막아요 이거 못 막아 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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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G 엑시잇 자, 드래곤은 다행히 2스텍 밖에 안됩니다 킬살은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잠시만, 죽이야 아이고 야, 쏘우가 죽었다 얘들아, 나랑 같이 가면 이길 수 있어 잠깐만, 근데 저건 좀 아이고, 좀만 더, 중앙가진 아이고, 좀만 더, 중앙가진 아이고, 좀만 더, 중앙가진 아이고, 좀만 더, 중앙가진 죽어, 그냥 친구야 그래 간다 팡 친구들, 당연히 내가 지들이랑 싸워줄 리가 없지 근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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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기성 자, 좋았어 자, 마방도 올려야겠구만 자,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마방도 올려야 되겠어요 아, 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정말 아, 친구야 까보지마 이건 도망볼까 나한테 눌렸어 이미 너는 매력적이고, 어 정말 이쁜 나 서스한 사랑이야 나 서스가 아니라 누누한테 눌렸어 누누한테 오, 설마 성공하나요 막타, 와, 이걸 막타먹네 대단하다 잠깐만, 위에서 먹고 있으니까 막으러 가자 갑니다 자,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간다 자, 쟤드도 나 앞에서는 얌전한 어린이에 불과해 자, 근데 안보인다 쟤드가 안보이니까 그냥 옥차 서끼면 뒤져 서끼면 죽어 살려와되 으아아아아아아아 저렇게까지 해도 안돼? 야 소라카는 진짜 잘했는데 제드가 너무 쎘다 자 방마방 방어랑 마방 올리고 옵시다 저건 잠깐 빼줘요 자 방마방을 올리고 아 좋다 옳지 달려 제안한다 조져 조져 저 새끼 이 새끼 조져 조진다 빠앙 자 너 끝까지 느려져 친구야 반갑다 어 반가워 아 갔어 내가 간다 간다 기다려라 얘들아 내가 간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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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넌 도망갈 수 있는 애가 없어 이제 하이쉐 전말까지 썼네 될 것 같아 안돼 짜식아 넌 안돼 넌 안돼 하이쉐 도망을 갈 생각을 하고 앉아있나 눈앞에서 도망을 못 가요 어 아 쿨타임이요 7이죠 아 이마도 나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나통부 좀 됩니까 싶어요 지금 어 잡자 나 혼자 있구나 여기 다같이 가서 잡아야 돼 다같이 가서 900은 쏴야 딜 나오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지금 나서서 장인 앞에서 무슨 소리 합니까 그것만 쏴도 돼 300만 쏴도 딜은 나와 각각선 할 수 있어 놈이 놀아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못 가요 당연히 죽어요 아 용이랑 못 놀아요 아 용이랑 놀고 싶은데 아 아 아 집에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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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자들서라 오케이 오케이 딜 안녕 친구야 네 드래곤 가야 되는데 근데 한번은 막아야 되는데 한번은 막아야 되는데 저거 아, 이런! 군이 바로 끊겼다 내가 앞에서 최대한 버틸게 가자! 가야돼, 이거! 아, 근데 이즈! 아, 죽었다! 날아가면 안돼, 날아가면 안돼! 자, 그래도 애들 피가 없으니까 걔는 어차피 못잡아요 일은거 잡아요, 일은거 잡아요, 일은거 잡아요 이제 못잡아, 못잡아 그는 절대 못잡아 아이고, 못잡는 애 흐흫흐 못잡는 애를 노렸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심기라고 하라고 할거지 항상 캐리만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힘들긴 힘들다 이번 판 진짜 네 네 화이팅 내가 죽이 살아난다 내가 죽이 살아난다 가자 가자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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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한테 이거 한번 주고 잘 돼 해야 돼 그리고 바사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누누는 이런건 안 뺏겨 이런건 이런건 이리로 가보자 하하하하 그 뭐야 왜 죽을래 이거 뭐가지 이거 이거 오케이 꾸은 좋았어 이제 좀 조율줄게 꾸은 우리 편 저거 으하 윈 방 가마자 하하 하하 저거 가마자 뱀어 자 궁 뺏고 내가 너무 빠른가? 내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 자 됐어 빛이 좋고 자 안 돼, 레드, 베인, 눈 들어갔고 자 원딜한테도 들어갔고 자 다 맞고 있는데 잡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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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좀 약하다 아 겨우 잡았다 저거 하나 자 하나 잡았고 야 야 내가 약해 보이지 니가 세네 미안 미친 나 저거 못 이기겠다 아이고 풀템 나왔어 못인다 그래야 일단 막아보고 어이 자 가시가 봇 가시가 봇 가시가 봇을 함께 더 뽑아봅시다 자 가시가 봇을 가보자 이야 자 다행 다시 올라왔고 이 얼마냐 자 550원, 100원 에이 약간 이건 안되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니 나갈 수 있나 우리 이씨 순삭 될 것 같은데 야 저거 잡자 그래 그래 어차피 바로는 안 돼 괜찮아 자고 너 도망 못 가 이 친구 하나 잡으면 내가 이렇게나 오래 걸리냐 우리 왜 이렇게 딜이 없지 신발 바꾸십시다 이속신에서 그냥 방을 이렇게 올리지 이 친구는 충분히 빠른 것 같다 자 애들이 이제 또 들어온다 자 신발 신발 자 좋은 신발이다 갈래? 바볼깍쇼? 자 형마라 여기까지 전멸 뺨 스타베프 블랙이 죽어요, 조심하세요 3, 2, 3 아이고, 멍 때리면 죽는데 아이차이는 빠세일러! 잡았고 아이차이 1뒤 아이차이 1뒤 야, 이대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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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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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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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대한 미니언이 와야 되니까 자 19초 이롤리아 잡을 수 있는 아 근데 앗 자, 이대로 오면 바로 런쥐도 부웅 오케이 못 잡아? 미치? 잘있어 아아, 쉣! 그래 그래 그래, 감사 됐다 쟤다, 쟤다, 쟤다 여유부리로 이러면 안돼요, 잡아서 죽어요 아이씨 걸어가야지 아 근데 가인을 팔고 사는게 또 애매한데, 뭐 사지? 살게 너무 애매하네 지금 아이씨 AP 방어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예 없으면 안돼 쥬롯 쥬롯 그래 기본 체력대생 있으니까 이거 하자 쥬롯 이대로 운영해야지 쥬롯 제가 탱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희망이거든요 쥬롯 쥬롯 암흐 죽어요 암흐 죽어요 암흐 죽어요 암흐 죽어요 다시 일대일로 약하시면서 1대일로 약하시면서 오케이, 헌들 맞고 암흐 안 돼 오케이, 쟤드는 확실하게 바로 오케이, 쟤드 끝났고 암흐 자, 님빌로우 자, 이레이레이레이레이레이레이레 어디가! 나섰스 오, 잡았... 잡으면... 잡으면 괜찮고 잡으면 괜찮고 잡으면 괜찮고 잡아봐, 새끼야 암흐 죄송합니다 네 잡아봐, 누구야 잡아봐 잡아봐 아, 제발 됐다 제발 죽지마 죽으면 안 돼 됐다 밀어 밀어어어 이겼다 밀어어 히 야, 나 안uç어 도달해 도달해 잡지마! 잡지마weight 어, 잡나 잡나 홀마 이기면대x3 이겼따아 1.1등 당연히 탱 1등이겠지